둘째, 인엑스! 안녕하세요! CX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CX 팬사인 이벤트 인 US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 계신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볼수록 설레는데요. CX 팬사인 이벤트 인 USA의 자세한 내용은 stylekorea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X 팬사인 이벤트 인 US는 4월 28일 LA The Corban School 4월 29일 San Francisco Hillside Club 5월 3일 애틀랜타 라우르드 뉴욕 컨퍼런스 센터 5월 4일 델러스 매스킷 알츠 센터 5월 8일 시카고 시카고 디에르 워크스 5월 9일 뉴욕 심퍼니 스페이스 살리아홀에서 개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용 앨범 판매 기간은 4월 19일 23시 59분까지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만나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CX 였습니다. 둘 셋! EMEX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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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